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태칸 백성들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스가리아 9장 16절에는 너는 왕관의 보석같다 내가 너를 왕관의 보석같이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필요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감격이 되고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지금 형편에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 잊지 못할 사건은 망국입니다. 망국.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해서 끝나버리면 잊혀지는 것이지만 한동안 또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주권을 찾고 영토를 찾고 또 국민들이 다시 자리를 잡게 되면 지나간 과거는 잊지 못할 아픔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35년간 나라를 빼앗긴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밀고 들어와서 주권을 빼앗고 영토를 점령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모든 물자를 수탈했고 문화를 말살시켰고 자신들이 섬기는 천황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젊은 많은 남자들을 강제로 징용으로 끌고 가서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게 하고 다치게 하고 평생 한을 안고 살게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강제로 유안부로 끌고 가서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안고 살게 했습니다. 그 아픔을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 역사는 간직하고 있고 그 상처를 여전히 보듬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과의 외교 또 정상회담을 두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없이 구력적인 외교를 했고 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국익을 위한답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35년간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다시 반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분노한 우리 사람들은 정권 퇴진운동까지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들의 많은 상처를 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은 나라와 지도자에 대해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나라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나라의 보금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게 진정한 행복한 나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기도하고 또한 올바른 행동들, 올바른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도 가슴 아픈 망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늘 침략을 받았고 결국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왕궁이 무너졌고 가옥들이 전부 파산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숙대밭이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정을 떠나 가족들을 떠나서 이방 땅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완앙의 왕으로 믿고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우리가 믿는 신이 그렇게 무력한, 무기력한 신인가? 이런 신앙적인 회의들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0편 42편 3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벨론 백성들의 조롱 섞인 말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고 하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유대하시대매 그런데 너희들 이 꼴로 그렇게 놔두느냐?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주무시냐? 외출하셨냐? 조롱 섞인 수도 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들으면서 신앙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 버린 것입니다. 자존심을 잃은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잃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신앙의 자존심을 잃는 것은 더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런 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는 기간까지도 확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하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영혼이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면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낙심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배반한 사람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70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자 소망을 갖고 살자 그러면 그 포로 생활이 더 따뜻하고 더 평안하고 더 소망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무는 역한 하나님은 아닌가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곤욕이고 하루하루가 고통이니까 그 기간 동안 내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까? 너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해 주겠다. 이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응답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이 약속을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함께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다시 오신다 이 세 가지 약속만 기억하고 믿으시도 우리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만 확실히 믿고 살아도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 와도 넉넉히 극복해내고 견뎌내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 환경에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 말 몇 마디에 신앙을 저버리고 그런 울분을 토하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고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조금 손해봐도 그것 때문에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웅다웅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살고 또 그것 때문에 만족이 있고 또 소망이 넘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며 낙심하는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체적인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주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이 참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 주시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 축복의 땅, 가난한 땅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 믿지 못했지? 그런데 그거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런 약속을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체적인 약속은 은혜인데 그 이름을 붙여보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대신의 은혜.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건 기정사실이고 가난한 땅에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냐면 대신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대신하며, 대신하며, 대신하시고 세 번 나온 것이죠.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국당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잔칫집 분위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겠다. 죄 대신 화관. 그동안 슬퍼했었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겠다. 슬픔 대신 기쁨. 예전에는 근심하며 살았었는데 이제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심 대신 찬송.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대신의 은혜입니다. 죄 대신 화관, 슬픔 대신 기쁨, 근심 대신 찬송. 이거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다. 바벨론 백성들이 늘 조롱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자존심이 짓밟혀서 수치스럽게 살았고 조롱받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참함이 기억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한 수치에 배나 되는 보상을 안겨주겠다. 받은 조롱에 상응하는 몫을 챙겨주셔서 즐겁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수치 대신에 보상을, 능력 대신에 몫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포로생활의 그런 초상지가 같은 분위기를 잔치집으로 바꾸는 반전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참을 행복으로 바꾸어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국에 돌아와 무너진 터전 위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일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 고국에 대신의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니까 이전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의지하고 참으로 삶의 새로운 인생들과 가정들을 나라를 세워가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신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혜보다 훨씬 큰 은혜인데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일컬음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찌질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숨 짓고 낚시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새로운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대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읽습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들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일어서고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인정하게끔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행복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 지체들,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아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대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대신의 은혜가 있습니다. 대신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또 대신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이 대신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뒷말씀도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금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어디에 가셨냐면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메시아가 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그 공생의 첫 깃발을 드시면서 이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물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속죄죄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주제에 맞게 조금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감격스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물이 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속죄죄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또 근본적인 대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형벌 대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멸망 대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 대신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의 은혜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대신의 은혜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형벌 대신 죄사함을 받았고 멸망 대신 구원을 받았고 죽음 대신 영생을 받았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백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고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대신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세례도 받고 그래서 이 대신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대신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지금 감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십자가로 인해 이 대신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삶 속에서 아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신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때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삶이 권고할 수 있고요. 또 신앙 자체도 퍽퍽할 수도 있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슬픔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근심하며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수치를 느끼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나에게도 대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간절히 불을 지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대신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쏟아부어질 때 우리의 슬픔, 아픔, 근심, 수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라지고 대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풀을 지져 기도하지도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장익순 목사님이 쓴 주님 보고 어쩌란 말인고라는 이 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줄 읽으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 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얻은 게 없다고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온갖 염려하며 대신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사모하지도 않고 부르지적 기도하지도 않으면 주님 보고 어쩌란 말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열리고 무릎팍을 주님 앞에 꿇고 손 들고 부르지적 간구함이 있을 때 우리의 권고함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대신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놔두시냐고 푸년만 늘어놓으면 주님이 어쩌란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필요하다고 외치기도 하고 나 좀 봐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기도 해야지 주님께서 대신의 은혜를 쏟아부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만 다 아시지만 우리 마음과 형편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그런 행동하는 반응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대신의 은혜를 쏟아부어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박수소리가 나의 양손이 손이 딱 부딪혀야 되지 않습니까? 늘 그냥 주시는 은혜 여태까지 많이 받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그것이 귀한 것이구나 필요한 것이구나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나 이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러한 행동이 있을 때 대신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생업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형편을 솔직히 고백하며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대신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라고 인정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르시죠. 기도함으로 대신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받은 인생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꽃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